바깥에 하나 바깥 잡았고 불 땄다. 하나 기절 하나 몰라 나이스 바로 터치함 왼쪽 사운드 천번? 피 먹어 바닥에 바로 났어 2층 확인 바로 붙을게 살리던거 기절 그리고 헤어스터쪽 뭐라고 기하라? 라임이 붙은거 없지? 없어 없어 1층 올라간다 아 나왔어 커버가 안되나 보네 미안 재현아 이쪽 위 치러 가줄게 기절이 형 버틸수있나? 알잖아 우리 머리위 능서 볼래? 와사와사 나이스 와 얘네도 미친놈들이네 거기 다 잡은거지? 아 다 잡았어 저기 갈집에서 7탄만 좀 끌고 아 이거 엉덩이 내 쪽 바로 이거 우측 능서 먹어줄래? 2번 체크가 열리나? 어 체크해보고 뭐 나가는거 냅둬도 될듯? 이거 공짠데? 창고 기절 나이스 그러면은 기어랜드 맡기고 이거 하자 루트야 창고 2번쪽 큰칸 기절이야 응 알게 1킬 들어왔다 형 천천히 하자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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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확인요 계속 얘밖에 안보여어 하나 위치 몰라 아까 2번 바이 기절이고 어? 아 현지 조금 바쁘신데? 아니아니아니 괜찮아요 하나 좀 멀리 있을거야 이번쪽 기절이야 나 우측 끝으로 붙을게 알게 핫킬이고 폭 하나 굴릴게 겨울이 머리 안내민다 일단 이거 어떻게 나 피점 나 피점 나이스 나이스 안돼? 나쁘지 않은데 또 핫킬이고 겨울이 머리 안내민다 일단 알게 나머지 나이스 겨울이 머리 안내민다 겨울이 머리 안내민다 나이스 잘 쏴 에이 각이